서자의 효 옛날 어느 집안에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멀리 친척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심한 때였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 친척들에게서 심한 차별을 받아오던 터라 차라리 멀리 양자로 가는 것이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제사 때나 자기가 태어난 생가에 와봐도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여 늘 원통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 때에도 그는 여러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 제사상에 예를 올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마당에서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요. 그러면서도 조상에 대한 그의 효성은 극진하여 그러한 모욕에도 제삿날을 잊지 않고 먼 길을 걸어 꼭 참내야였습니다. 어느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같이 서자는 생가에 제사를 올리려고 아침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부터 흐릿하던 날씨는 산길에 접어들면서부터 험악해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진 임자 없는 무덤을 찾아 들었어요.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무성하여 잠시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그는 갖고 다니던 낫으로 가시덤불을 개고 자리를 만들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요. 비는 꽤 오래도록 계속 내렸습니다. 그는 비 개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하얀 백발로인이 나타나서는 나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니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아버님 제삿날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 아버님 제사상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하였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인은 사라져버렸어요.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느덧 비는 개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생가인 홍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어요. 서귀포 채 못 가서 효돔 마을이 있고 그 동쪽에 큰 내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 놓여서 내에는 물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인가 냇몰에 떠내려 오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노루가 냇몰에 떠내려 오다가 나무 틈에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꿈속에서 노인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것이로구나 그 노인이 말한 것이 그는 기뻐하며 그 노루를 둘러매고 생가에 이르렀습니다. 모여있던 친척들은 모두 놀랐지요. 밤중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일도 놀랍고 더구나 큰 노루까지 짊어지고 왔으니 더욱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생전 처음으로 여러 제관들이 그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같이 제사에 참석시켜 주었습니다. 오 서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그 무덤에 들러서는 더 정성 들여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나 가시덤불도 배어냈지요. 그러다가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그 무덤에 지체 있는 집안에 조상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그 집안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 서자는 그들에게서 많은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을 지키는 여신 아주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안덕면 화순마을 화순마을 바닷가에 고성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힘도 셌습니다. 그러나 아주 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벼슬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닌 힘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척척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종들이 사는 집을 지었고 또 그의 집 주위에는 그를 호위하는 칼잡이들의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세도가로 살고 있었어요. 또한 그는 그 지방에서는 소문난 미인인 삼방덕이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편 구석진 곳에 큰 과수원 겸 별장을 만들어 거기에 작은 부인인 삼방덕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성목은 혹 비라도 내리게 되면 그 첩의 집까지 가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더구나 5월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라산에 올라가 산돼지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그 가죽으로 그 첩의 집에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호사스럽게 살았고 마음먹은 바를 꼭 이루고 말았습니다. 고성목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사람을 보내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여 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산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그의 집터가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집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그의 첩의 아름다움에는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하던 관리는 그녀가 임금의 후공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나왔던 관리는 그 모든 사실을 목사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어요. 목사는 목사는 그가 꼭 무슨 일을 꾸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이 제주도에서는 자기가 제일 호사스런 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첩을 데리고 사는 줄 알았다가 고성목 이야기를 듣고 나자 분통이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없앨 방책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그의 마음을 떠보려 하였습니다. 우선 목사가 고성목이 사는 것을 보러 찾아올 것이라니 길을 담배씨로 석자 두께나 되게 메워놓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성목은 하루 사이에 이 일을 해냈습니다. 목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를 뒤따라갈 사람들의 집심 백혈레를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고성목은 그것도 거뜬히 해내었습니다. 이제 관가에서는 그에게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들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끙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혼을 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으나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문을 내었지요. 그가 역정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돋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마을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어느 사이에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광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네 이놈 내가 역정 모의를 한다는데 어찌 그런 무함한 짓을 할 수 있느냐 목사는 그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역정 모의에 대한 실톨가 나올 리 없었지요. 그렇게 고성목이 잡혀가자 상방덕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도와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이 튀질라나 할 수 없구나. 산방덕은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는 산방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산방덕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바로 사람 됨이 비상한 고성목을 부자가 되게 하였고 광가에서 내린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게 만들었던 바로 산방산을 지키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후 고성목은 광가에서 가하는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해 세수로 혀를 깨물어 죽어버렸고 그의 많은 재산은 관하에서 모두 몰수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산방산 중턱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산방덕에 눈물이라는 말도 전해진답니다. 힘센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의 안덕면 화순이라는 마을은 동쪽과 서쪽 두 동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서쪽 동네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 동쪽 동네에는 선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동쪽 동네에는 마을 동쪽 냇가에 높은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고 서쪽 동네 역시 썩은 달이라는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이엔지 동쪽 동네에 선비들이 많은 것은 냇가 바위 때문이라 하여 그 바위를 유반석 이라 불렀고 서쪽 동네에 있는 바위 역시 힘센 장사들을 낙회하였다 하여 무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을 읽었다는 양반들인 동쪽 사람들이 항상 서쪽에 힘센 사람들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동쪽 사람들은 항상 이 일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동쪽 동네에 다른 지방에서 살던 한 젊은이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 지내는 동안 이 동네 사정을 알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게 꼴리는 일은 다른 지방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정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는 집에서 나와 마을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눈앞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동쪽 과 서쪽에 똑같이 불빛이 나타났는데 서쪽에 나타난 불빛이 동쪽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그 밤은 그냥 보내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지난 밤에 불빛이 보이던 쪽을 찾아가 큰 바위가 버티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게 범상한 바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위에 반드시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어쩌녁 불빛이 나타났던 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양쪽 바위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서쪽 불빛이 동쪽 불빛보다 더 밝고 힘있게 보였습니다. 그는 양반들이 장사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동쪽의 소위 양반들이란 사람들에게 은근히 귀띔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내가 서쪽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 바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틀 밤 동안에 그가 보았던 불빛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바위를 무너뜨릴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얼굴들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쪽 동네 사람들은 썩은 다리 언덕에 있는 바위를 무너뜨릴 방도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가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람이 죽어 양쪽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치러야 하였습니다. 양쪽 동네 젊은이들이 장사 지내는 곳에 모여들어 각각 맡은 일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동쪽 사람들의 머리에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지금이다. 오늘 해치우자. 그들은 장사 날인 오늘 그동안 계획했던 일을 해치우자고 의논하였습니다. 장사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쪽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힘센 서쪽 동네 사람들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사 일을 마치자 상가집에서 내놓은 술에 일꾼들이 모두 거나하게 취하였습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았지요. 자 기본도 그렇지 않고 하니 우리 동네 대항 힘자랑이나 합시다. 힘자랑을 동쪽 동네에서 먼저 제의하자 서쪽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해봅시다. 서쪽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힘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서 큰 돌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할 때마다 동쪽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서쪽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야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 바위를 굴려보기로 합시다. 동쪽 동네 청년 대표가 나와서는 서쪽 썩은 다리에 있는 그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하겠소 늘 지기만 했으니 동쪽 동네에서부터 먼저 그 바위를 무너뜨려 보기로 했습니다. 서쪽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만 했지요. 잿갓놈들이 모두 힘을 써봐야 별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동쪽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을 써보는 척 하였으나 바위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털고 비슬 비슬 뒷걸음질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쪽 동네 사람들이 우아 소리지르며 그 바위에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그 바위는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였습니다. 그 굴러떨어진 바위 밑에서 파란 비둘기 한 쌍이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하늘로 솟았습니다. 비둘기는 한라산 쪽으로 유유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서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고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도 가서 저 동네 바위를 부숴버리자 서쪽 사람들이 우아 소리지르면서 동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그 바위에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면 거뜬히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바위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서쪽 사람들의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서쪽 젊은이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이상하게도 서쪽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힘센다는 사람들은 비슬비슬 병들어서는 죽곤 하였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결국 힘으로도 동쪽 동네 사람들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무덤을 쓰면 안 되는 곳 제주도 남군 화술리 근처 바닷가에 우뚝 솟아있는 산방산은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은 예로부터 무덤을 써서는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산방산 꼭대기에는 평평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무덤을 쓰면 그 집안에 반드시 힘센 장수가 나오거나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는 얘기가 전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계속되면 누가 몰래 거기에 무덤을 쓰지나 안 하나 해서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 샅샅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 몹시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산방산에 누가 몰래 무덤을 썼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방산에 올라가 새로 쓴 무덤을 찾기 시작했지요. 며칠을 찾아다녀도 헛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몰래 새로 쓴 무덤을 찾게 되었어요. 그 무덤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산방산 한 뒤통이에 굴을 파고 그 속에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시체는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 살아있었습니다. 더구나 겨드랑이에 날개까지 돋아있었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날개를 도끼로 찍어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진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불볕이 내리쬐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그냥 두었으면 하늘로 올라가 정말 큰 장수가 태어날 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손으로 그 장수를 죽여버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무담을 찾아내어 가뭄이 가시고 비가 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도 생각했습니다. 산방산의 꼭대기는 명당임으로 평민들이 무담을 쓰면 그 집안에 나라를 뒤엎을 역적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늘이 역적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을 내려 마을 사람들 스스로 그곳에 무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무당의 조상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옛날 임대감은 김씨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감은 지체 있는 집안에 재산도 많아서 부러울 것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 그건 나이 오십이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앞마당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떼만 보아도 부럽고 가을날 섬돌 아래에서 같이 울어대는 벌레 소리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어미 달기 병아리를 품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들은 잇는 재산을 모두 털어 주고 서라도 자식 하나 얻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임대감이 내 거리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따라 그 웃음 소리가 무척 행복하게 들렸어요. 대감은 두던 바둑을 끝마치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웃음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쓰러져 가는 초가집 이었어요. 거정문을 단 단칸 초가집 안에서는 여전히 즐거운 웃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감은 이렇게 궁색한 집에서 이렇게 행복스런 웃음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상에서 거정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거지 부부가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임대감은 그 정경이 하도 좋아서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남편이 우리 우리 팔자가 제일이다. 세상에 권세와 돈을 다 가진 임대감도 자식이 없으니 우리만큼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고 말하자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기가 와락 아비 품으로 달려들며 두 손으로 얼굴을 핥히려 드는데도 그대 부부는 깨르르 웃었습니다. 임대감은 도저히 그 정경을 더 볼 수 없었어요. 자식 없는 자기 팔자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집에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고 음식도 끊은 채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누가 와 사정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에서는 큰일이 났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중이 시조를 받으러 왔는데 그가 문 밖에서 연보라는 소리를 대감이 들었습니다. 대감의 방문이 열렸어요? 얘들아 저 스님 잘 대접해드려라. 집안 사람들은 대감이 일어난 게 다 없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중을 사랑으로 모셨습니다. 대감은 그를 잘 대접하고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스님 정의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상에 나와 부러울 것 없이 살아봤습니다만 단 하나 자식이 없는 게 원입니다. 제발 소원이 오니 자식 하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임대감이 이렇게까지 남에게 간절히 사정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중은 임대감의 딱한 서지를 듣더니 대감 어찌 그런 일이 소승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대감의 정성이 극진하면 소원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하고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스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얻는 게 소원입니다. 대감은 중의 옷소매를 잡고 다시 간청하였습니다. 백일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시겠지요. 중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대감 부부는 많은 재물과 돈을 큰 수레에 싣고 그 스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날부터 백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얼마 안 지나 그 부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서 처음으로 집이 떠나갈 듯이 웃어보았어요. 임대감은 어느 날이던가 그 거지 집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열 달 만에 딸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가 아닌 것이 아쉽기는 하였으나 기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름을 임 귀녀라고 하였어요. 귀한 딸이란 뜻이었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임 귀녀는 아름답고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온 동네에 귀녀 아가씨 소문이 대단했지요. 임 대감 집에는 밤낮으로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귀녀 아가씨가 열다섯 되던 해였어요. 임대감과 김씨 부인은 멀리 서울로 살림을 옮겨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벼세살이를 하게 된 거지요. 임대감 부부는 딸을 두고 가는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종들에게 단단히 당부를 했어요. 아흔아홉 칸 큰 집 안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홉 대문마다 건장한 종들을 세워 아가씨가 머무는 안체에는 여종들만 출입하도록 했지요. 그 즈음 마을 뒷산 절에서 그 공부를 하던 선비들은 잠시 쉬는 사이에 휘황청 밝은 달을 보며 푹푹 한숨들을 쉬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 이 타양에 와서 공부하던 그들이라 집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에서는 제일 큰 이 절을 그리고 절을 겸한 이 서원에 전국 팔도에서 몰려온 수백명 선비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밝고 고운 달을 보자 불현듯 고향집이 그리워졌어요. 달이 고우면 얼마나 고울까 임대감집 귀녀 아가씨 만큼이야 고울라고 누군가 무심히 달을 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임대감 딸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선비든 임대감 댁 전여에게 가서 시 한수만 받아오면 여기 선비들이 돈 열량 식을 모아주기로 하면 어떨까? 선생님 대사가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비들이 귀녀 아가씨의 지금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보리다. 모든 선비의 얼굴이 글방 구석에서 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어선 사람은 주자라는 중이었어요. 그는 중의 몸으로 공부를 하던 처지였습니다. 모두들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대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서 격려해주는 박수였어요. 주자는 종의 차림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집집이 시주를 받으며 돌아다니다가 임대감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목탁을 더 세게 도두리며 연보를 외웠어요. 무슨 일이오? 첫째 대문이 열리고 건장한 종이 나타나서 주자의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소승 기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주자는 계속 고개를 조아리며 목탁만 두드렸어요. 스님이고 누구고 이 집 부근에 얼씽거리다가는 성한 몸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요. 종들은 주자를 보자 다소 언짢기는 하였으나 맡은 책임이 있어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아가씨께 소승이 뵙고 싶단다고 말씀만 나래여 주십시오. 뭐요? 뵙고 싶다고? 당신 정신나간 사람 아니요? 종은 주자를 냅다 칠 기세로 으르렁 어렸습니다. 시각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씨와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도 중의 태도가 진지해서인지 기세가 등등하던 종이 어물쩍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귀녀 아가씨를 모시고 있는 시녀가 나타났어요. 이대 귀녀 아가씨에게 나쁜 애기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서 저를 뵙도록 하시오. 주자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녀는 귀녀 아가씨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해 낳은 내력이며 그 후에도 대감 내외는 딸을 위하여 많은 시조를 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무슨 일이 온대 스님께서 일이 급하게 아가씨에게 애군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애군이 닥쳐오고 있다는 말에 그만 임대감에 신신당보도 잊어버리고 중인 중인 주자를 귀녀 아가씨에게 안내하고 말았습니다. 귀녀 아가씨와 만난 중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연볼만 외웠어요. 며칠이고 그 방에서 아가씨를 반듯하게 뉘어놓고 연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과 여러 날을 지내는 사이에 둘은 그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이 떠나고 난 뒤 귀녀 아가씨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벽을 살던 임대감이 돌아왔어요. 귀녀 아가씨는 부모가 돌아와도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그간에 일어났던 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대감부부는 딸이 잠든 새 그 몸을 조사했어요. 임신한 사실을 안 대감은 노발대발 하였습니다. 양반집 채통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지요.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음란한 딸을 집안에 둘 수 없으니 내쫓으라고 하인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김 시부인은 시중들던 종과 함께 딸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나 쫓아낼 때 의복과 폐물과 돈을 한술에 실어 보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귀녀 아가씨는 되도록 고향과는 멀리 멀리 떠나갔습니다. 무거운 몸에 걷는 길이 쉽지 않았으나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걸어보는 먼 길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걸어서 그들은 어느 산속 자그만 화전 마을에 이르러 짐을 풀었습니다. 갖고 온 폐물이 많아서 생활을 꾸려 나가기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귀녀 아가씨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새쌍둥이였는데 모두들 잘생긴 사내 아이였어요. 식구가 불어나자 살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갖고 왔던 돈이랑 폐물들도 거의 다 써버렸지요. 할 수 없이 귀녀는 동네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밭일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귀녀 아가씨는 아들들을 공부시키고 싶었으나 집안이 곤란하여 서당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한이었어요. 어느 날 이들 삼형제는 길에서 놀다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공부한 것을 외면서 오고 있었어요. 예 너희들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뭐니? 뭣도 모르고 삼형제 중 맨 막내가 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 막내를 쏘아보더니 뭐 이 무식한 놈들아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야? 서당에도 못 다니는 주제에 하고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이 쏘아붙이고는 웃으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맥이 탁 풀렸어요. 보통 때 그네들은 이들 삼형제에게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힘이 세고 또 영리한 이들에게 마을 아이들은 늘 지기만 했지요. 집에 돌아온 삼형제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서당에 갈 수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친정 아흔아홉한 집이며 그 많은 종들과 돈, 세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던 그 스님도 생각했어요. 삼형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서당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싶으니 서당에서 심부름을 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당선생은 이들 삼형제의 얼굴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어요. 가난하고 압이 없는 애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것도 신통하거니와 그러기 위하여 서당일을 하겠다는 게 더욱 가상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어요. 삼형제는 부엌일, 청소, 장작패기, 물 깃는 일 등 온간힐을 마다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선비들의 어깨너머로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마루 위에 글을 쓰기도 했고 아궁이의 불을 떼다가 제 위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당을 쓰다가 빗자루로 마당에 글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이에 삼형제는 글 읽는 선비들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들은 글이나 쓴 글은 잊어버리질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글실력을 서당 안선비들이 모두 알게 되었어요. 글뿐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세고 활도 잘 쏘았어요. 종종 선비들을 따라 활터에 가 심보름 하는 중에 이따금 쏘아보는 활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글과 활솜씨는 서당 안에서뿐 아니라 온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삼형제가 서당에 들어와 일하며 공부한지 10년이 지나 그들의 나이 18이 되었습니다. 서당의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모두들 기대를 갖고 그 준비에 바빴지요. 삼형제도 과거를 보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그럴 처지가 못되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마침 선생이 그들 삼형제를 선비들의 시종으로 따라가도록 했어요. 비록 과거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울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기에 매우 기뻤습니다. 선비들이 서울길을 떠났어요. 삼형제도 초라한 차림으로 선비들의 짐을 모아가지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올길은 멀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여러 선비들의 짐을 모아지었기 때문에 길이 고되고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선비들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서울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하루만 걸으면 서울에 도착할 거리까지 왔을 때 선비들은 아무래도 따라오는 삼형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의 글이 선비들보다 나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어쩌다가 이놈들이 과거라도 같이 보게 되는 날이면 자기네들만 창피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노잣돈이나 가졌느냐? 삼형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대답을 못했어요. 서당 선생이 선비들을 따라가서 심부름이나 해주라는 명을 받고 왔는데 노자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서울 가서 어떻게 지내려느냐? 우린 너희들 노자까지 대줄 수는 없다. 삼형제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서울이 얼마 남지 않자 이들이 공연이 강짜를 부리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지요.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모아지고 먼 길을 걸어오니를 생각하니 문학이 그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서울 구경이나 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큰형이 약간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짐들을 내팽개치고 휙 돌아서 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과거 보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기에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된다. 우리끼리 짐을 지고 갈 테니 너희들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선비들은 모두 일어서서 재짐을 찾아 지고 길을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그냥 우두커니 서서 짐들을 내줘버렸어요. 그래도 그간 수고했다고 엽전 몇 푼이라도 던져주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는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형제는 선비들을 떠나보내고 한동안 앉아있다가 배가 고프기도 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부자 마을이어서 큰 대문을 단 집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그중에도 제일 큰 대문을 단 지체 있는 듯한 집앞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일이나 해서 노자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하려는 것이었지요. 한참이나 대문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누구라도 나타나면 사정을 하려는 것이었지요. 감히 대문을 도드리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매나 실컷 도들겨 맞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였습니다. 수선스러운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뚜껑 없는 가마를 탄 노인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생각한 제일 큰 형이 나으리 하고 앞에 너보죽이 엎드렸습니다. 두 동생도 엉겁결에 같이 엎드렸지요.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기를 막느냐. 우락부락하게 생긴 교자꾼이 소리를 지르며 꾸짖었습니다. 가마에 앉아있던 노인이 땅에 엎드려 있는 삼형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봐라 고개를 들라 해라 하고 교자꾼들에게 일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형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한 딱한 사정을 말했지요. 저들을 집안으로 들게 하고 잘 대접하도록 해라. 노인은 그들의 얼굴과 눈빛을 한번 보더니 이렇게 이르고는 총총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형제는 노인의 덕분으로 그 집에 들어가 우선 요기부터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전에 재산까지 지냈던 황 대감 댁이었어요. 대감님, 소인들이 대감님께 드릴 청이 있습니다. 그념이 저녁을 먹은 후 대감 앞에 나가 꼬라 엎드려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했습니다. 소인들은 비록 재주없고 가난한 처지이나 생전에 과거나 한번 보고픈 게 소원입니다. 대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큰 은혜 죽어서라도 갚겠사옵니다. 대감은 이들의 청을 즉각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노추한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양반집 아들 같이 의관을 다 갖추어주었고 노자를 도둑히 마련하여 떠나도록 해주었지요. 대감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집을 떠나 서울에 도착했어요. 과거 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같이 왔던 여러 선비들을 만났으나 그들은 삼형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런 일이었지요. 삼형제는 무사히 과거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결과 같이 올라왔던 선비들은 모두 낙방하였으나 삼형제만은 모두 급제하였습니다. 삼형제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임금 앞에 나가서 글 재주를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비들이 유심히 급제한 그 삼형제를 살펴보니 그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내버려두고 온 그 서당 심부름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기가 차의 노릇이었지요. 선비들은 의논을 냈습니다. 삼형제만 급제를 하고 자신들은 낙방한 채 돌아갈 체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삼형제를 낙방시킬 것인가를 생각했지요. 저자들은 중의 자식들이다. 아비도 모르는 천한 것들이다. 그 사실을 임금께 아르자. 한 선비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삼형제의 집안 내력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중놈의 자식이 과거에 급제를 해. 임금은 노발대발 야단이었지요. 곰명을 내려 그 삼형제의 집안 내력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삼형제는 과거에 급제하자 우선 무엇보다도 이 일을 기뻐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향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려와 보니 이미 과거 급제가 무효라는 임금의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더구나 삼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가 따져보자 막내가 분해 못 이겨 시근거리며 주먹덩이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형제 모두가 분한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스님이셨습니까? 삼형제는 어머니 앞에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한 후 마지막으로 큰형이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 앉아버렸어요. 어머니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둘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소원입니다. 과거에 낙방한 일이 원통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막내가 어머니 두 손을 꽉 부여잡고 애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점원 천태산철에 스님으로 계신 주자 선생이시다. 어머니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질 못했습니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그 천태산의 저를 찾아 나섰어요. 석 달 열흘 백일 동안 그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너무나 멀고 먼 길이었어요. 그들은 굶기도 하고 남의 집 만기를 해주기도 하면서 천태산을 찾아 다녔습니다. 백일 되는 날 해 점을 엽기였어요. 그들은 하도 피곤하고 배고파 길을 가다가 돌담 앞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그들은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삼형제가 동시에 눈을 떴어요. 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아비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 언급결에 막내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가만히 놓은 채로 내 이야기를 듣거라. 너희들이 재주는 있으나 과거를 낙방한 것은 모두 운명이니라. 운명에 거슬러 애써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려는 생각은 버리거라. 그 대신 너희들은 가난하여 어렵고 병들어 아프고 권세가 없어 압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니라. 목소리가 너무나 엄숙했기 때문에 삼형제는 긴장하여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형이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힘을 주겠다.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나에게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사정을 하늘에 알려서 너희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도록 하겠다. 소리가 그치자 그들은 똑같이 잠을 깼습니다. 어둠이 차차 짙어오고 있었어요. 삼형제는 서로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두 똑같았지요?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배고프지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돋은 듯 신이 나고 힘이 솟았지요. 그로부터 그들 삼형제는 괴롭고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의 억울한 원을 들어 풀어주는 일을 맡아 있는데 그들이 바로 무당의 조상들이랍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무당의 조상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무속인 무당이란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란 존재를 인간과 신을 만나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신을 믿고 신에게 무언가를 빌고자 할 때 무당을 찾는 것이겠지요? 그런 무당이 시작된 것을 이 이야기에서는 삼형제에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속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 설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한 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이 생겨났다는 마지막 표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